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 24시는 특정 긴급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말경 한 25일, 27일 사이에 북한 여성 수백 명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양 24시가 중국 내부의 공안당국, 또 북한과 연계된 휴민트를 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던 결과 4월 말경에 북한 여성들 수백 명이 북한 지역에 끌려갔다는 비밀리에 송환됐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은 탈북자가 아닙니다. 북한 지역에서 식당으로 또는 제조업 공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권을 내고 중국에 파견된 이런 사람들인데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갇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단동에만 해도 사망한 북한 처녀들, 한 209의 시신이 냉동돼 있다가 소각 처리돼가지고 봉분이 돼 있는데 아직 북한에 이 시신들을 날라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 시신도 날라가지 않는 북한이 중국과 비밀리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의 북한 여성들을 비밀리에 새벽에 강제 송환했다는 것은 이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심각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탈출하다가 체포가 돼서 중국의 상하이 감옥, 베이징 감옥, 심량 감옥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쫙 보여줘가지고 여성만 골라가지고 강제 송환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특히 식당에서 탈출한 분들은 다 미모의 여성이고 다 어린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게 송추행당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여러 가지 범죄 돼가지고 감옥 안에서 자결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분들을 북한에 송환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지금 북한 정권이 듣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싹 다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탈출을 너무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공안도 잡아놓을 감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탈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송환을 시도한 겁니다. 목격한 공안 쪽 사람들 들어보니까 북한으로 끌려가는 여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자기 얼마 소동을 벌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지켜보면서 중국 공안의 마음도 상당히 불편하고 가슴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20대 초반에 중반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습니까? 이들이 북한에 끌려가게 되면 적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다 수감돼가지고 평생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아니고 북한 정권의 신임에 의해서 중국에 파견됐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상하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식당이 10개 이상 되고 있고 수백 명의 북한 여성들이 식당 정업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상하이 지역에만 해도 수십 명의 여성들이 이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중국 전 지역에서 식당 정업원으로 있다가 이탈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젊은 여성들의 이탈이다 보니까 많은 소문이 중국 대륙에 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북한 젊은 여성들이 중국에 나와서 외출도 못하고 한자리에 갇혀가지고 일하고 나가서 먹고 일하고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도 없이 그냥 아프면 누워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북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사장들까지도 좀 애들을 불러내다가 운동도 시키고 쇼핑도 좀 시키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로 그 여자애들이 너무나 불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같으면 저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독재국가이고 인권 유린이 있다고 하지만 중국 정도만 돼도 북한 여성들은 정말 만세를 부를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 정권과 중국 공안이 서로 짜고 수백 명의 북한 여성들을 새벽에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새벽의 비밀리에 북한에 성환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 중국의 이 천인공란 만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울분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바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이 단 한 번도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서 아무리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도주할 그런 테러가 있어야 되는데 테러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의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게 되면 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북한에서 그 무지막지한 폭압에 순응하는 것은 일어나봤자 그냥 다 죽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탈북할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의 깃발을 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고 민주화 가정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계속 부르짖고 떠들고 하게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탈북자 강제 북송, 보통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 북송은 늘 잊어왔던 이야기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이가 어리고 또 북한 정권이 파견한 식당 정업원들 또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특이하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양 24시는 아주 국비밀리에 진행된 탈북 여성 강제 북송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앞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더 강력하게 중국 정부를 향해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구독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